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유익한 얘기입니다 가짜 긍정에 대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 긍정, 사이비 긍정, 가짜 긍정이거든요 이걸 제가 아주 오늘 유쾌하게,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배우나요?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배우나요? 아무튼 우리가 화학 시간에 배우는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저는 흡열 반응 기준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여기 반응물이 있어요 A랑 B랑 더해져서 A, B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반응물이라 그러죠 반응물, 이거 화학탐구 같네요 여기는 생성물이라 그러나요? 정확한 명칭을 제가 다 몰라서 이거는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라 그러고 반대로 되면 발열 반응이라 그럴 거예요 틀리면은 지적해 주세요 제가 정식 용어들이 기억이 안 나서 아무튼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화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이템이 있었고 여기 아이템이 있었고 플러스 노력이 돼서 사업이 됐다고 할게요 사업 아주 간단하죠? 아이템 플러스 노력이 반응을 거쳐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아마 이게 활성화 에너지일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 아무튼 이 에너지 장벽을 넘어야 되고 이거를 반응열, 반응 에너지라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다 맥락적으로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긍정의 역할은 무엇이냐? 긍정의 역할은 여기서 여러분 총매입니다, 총매 이거를 낮추는 데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은 꼭 필요한 거예요 긍정은 이거를 낮추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원래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했으면 만약에 긍정이 되면은 이만큼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이면은 그러면 여기서 활성화 에너지니까 결국에는 총매의 역할의 한계는 뭐죠? 이거예요 결국 여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낮춰도 의미가 없어요 더 낮춰지지도 않고 어차피 여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그냥 긍정을 논하는 사람은 이 활성화 에너지 요 정도만을 논해야 되는데 뭐 책이나 가짜 자기개발서나 유튜브에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뭐죠? 여러분,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긍정으로 모든 게 다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주문을 외쳐보세요 부자 됩니다 팩도 없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이만큼은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에너지는 뭐 방법이 없어요 도망갈 방법이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 뭐냐면요 이거를 총매로서 잘 줄이는 거예요 근데 안 똑똑한 사람들은 뭐냐 멍청한 사람들은 부정이어서 이걸 키우는 거예요 부정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긍정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총매가 얼마나 중요한데 화학 반응에서 총매 없으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가 모자르면 못 넘어간다니까요 반응 활성화 배려를 못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긍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만큼의 반응열 진짜 에너지 여러분이 새로운 물질이 되는데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긍정만으로는 팩도 없습니다 긍정은 진짜 디폴트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독서를 좋아하시니까 쉬마로 가볼게요 그럼 우리가 강조하는 독서 독서를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그럼 독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이냐 독서는 여기서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독서는 총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관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독서는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독서는 반응물에서 하나의 소스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는데 독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이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있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뭔가를 좀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해서 에너지는 조금 들어가는데 아웃풋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독서는 독서는 여러분 이 반응물에서 소스가 될 수가 있고 이 총매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굳이 독서를 갑자기 말하냐 독서만 그러면 백날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한 긍정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거랑 사실 비슷한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결국에는 이만큼의 자본이 들어가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졸꾸러기분 중에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독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안 괜찮아요 일을 하시고 트라이 하시고 필요하면 여러분 시간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 자본 투자를 하시고 뭔가를 하셔야 돼요 이만큼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이만큼을 이만큼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독서는 근데 이거랑 좀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독서는 좀 그래도 되게 매직 키워드인 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템을 잘 잡으면 이거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A, B는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떤 A, B가 합쳐지느냐에 따라서 최후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바뀌는 거거든요 최후에 들어가는 총량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이걸 잘 잡으면 여러분 이걸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걸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그러면 독서랑 똑같냐 이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공부는 크게 두 개예요 교양 공부, 그 다음에 전공 공부예요 교양 공부는 독서입니다 지식의 탐색이에요 탐색 그 다음에 전공 공부는 지식의 심화입니다 심화 그래서 전공 공부, 교양 공부는 아까 독서와 여기랑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내가 재미로 책 읽는 거는 정말 문제가 없어요 내가 책 읽는 목적이 뭐지? 그냥 단순히 재미다, 즐거움이다, 휴식이다 그럼 교양 공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적 자체가 그거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는 행위가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정서적 만족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됐으면 좋겠고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은 결국에는 심화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다? 그러면 좀 어려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읽은 거를 읽은 거에서 절대 끝내면 안 되고 무조건 적용해 보려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캐 들어가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자료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독서만 따졌을 때는 개독을 좀 해야 돼요 관련 분야의 독서를 좀 이어서 하면서 좀 깊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또 결국에는 어려운 책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전공 공부는 결국에는 여기 이 영역 이 심화의 영역이 필요해요 진짜로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총매는 결국에 여러분 반응에는 관여하지 않아요 반응 물질에는 총매가 관여되어 있는 게 없어요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낮춰주고 반응 속도에만 관여를 해요 결국에는 근데 전공 공부는 좀 달라요 왜냐면 아까 독서는 교양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매라고 보는데 전공 공부는 좀 달라요 여러분이 나중에 예를 들면 조금 여러분이 쉽게 전공을 조금 더 쉽게 해서 여러분의 요식업 사업이라고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요식업에 관련된 거를 정말 들이따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제로 식당에서 적용을 해보고 여러분이 당장 식당 여러분 식당이 없으면 알바하면서 그거를 관찰하고 적용해보고 그 다음 아니면 최소한 소비자로서 내가 책에서 본 걸 그냥 머릿속에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소비자로서 이 식당은 이렇게 잘하고 있나 그 다음에 최소한 이 식당이 잘 되나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어떤 심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심화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짜 긍정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추억의 화학 반응식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이 뭐라 그러는지 정식 명칭을 교과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무튼 이 가짜 긍정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이제 독서 그 다음에 이제 공부까지 가봤는데 아무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긍정은 되게 중요합니다 총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디폴트로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긍정을 갖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에너지를 낮추면서 그거를 인계점을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걸로 결론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짜 긍정을 경계해야 됩니다 긍정이면 다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믿었더니 어느 날 아침에 내가 꿈꾸던 집이 펼쳐있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은 진짜 찐 긍정 그러면서 플러스 실천까지 하시면서 정말 긍정을 통해서 힘든 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지식이 심화를 통해서 원하는 레벨까지 꼭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